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개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연인, 내지는 친구 나가서 어떤 이 사람한테 내가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특별히 누군가에게 먼저 알리고 싶은 대상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특별히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또 제일 우선하게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살펴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인공 가운데 이방인인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요 눈을 이렇게 작게 하면 졸려요 눈 좀 크게 뜨시고 눈을 불알해도 되니까 저를 좀 째려보시고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거 역사 이야기입니다 옛날 유다지파 땅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부인은 나오미고 이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만큼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두려움을 느낀 엘리멜렉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모합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 내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가 살면 두 배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엘리멜렉은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당에 가서 열심히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엘리멜렉이 열심히 일했더니 모합에서도 자리를 잡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뜻밖의 불행한 사건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면 현대 사회에도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농경 사회에 그 집의 기둥 같은 가장이 죽었어요 이건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사건이죠 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 부인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루키 1장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아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모합에서 살아야 되니까 두 아들을 모합 여자하고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남편을 잃고 살아가야 되는 이 부인은 왜 아들들을 좀 일찍 모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을까 의도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남편이 없으니 아들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두 번째 이 모합은 지금 외국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남이 나라 와서 살 때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할 텐데 모합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적어도 자기들을 그래도 배척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돈들이 그 지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기왕 모합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테니 그래서 아들들을 빨리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들들이 가정을 가지니까 성실했고 두 며느리도 착하고 그래서 모합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나오미의 자신이 내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 데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가보면 율법이죠 율법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합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지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죽고 이 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대신 현실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성이 없으니 이 현실성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합의 며느리를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이냐?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현실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점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가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나 충격적인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오미의 희망이었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례차례 죽고 맙니다 아직 대를 이은 손주들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되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 죽고 이 모합에 온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죽어서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모합 땅으로 와가지고 모합 며느리들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 때문에 두 아들까지 죽은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상실감 자책감 그리고 사람들을 도무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요즘을 말하면 우울증 같은 것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 죽고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무슨 희망으로 여기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 어느 날 고향 베들렘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가 떠나올 때는 굉장히 고향이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그 고향 땅이 풍년이 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의 생각에 이 외국인 모합 땅에서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사는 것보단 그래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진심으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젊은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한 걸 물론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비록 어머니와 헤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펑펑 울었지만 결국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며느리였던 루스는 루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면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평생 그 고향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낯선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계속 쌓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제일 쉽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의 시선이에요 10년 전 고향을 등지고 약속의 땅 베들레엠을 등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만 빠져나와서 외국에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망해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과부가 된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자신을 향해 고향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말할까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진 않을까 뻔뻔하게 이제 와서 어떻게 고향 땅을 다시 올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것 같은 것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나오미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주저하고 주저하다 망설이다 괴로워하며 그렇게 베들레엠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도착을 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벌써 고향에 들어오니까 베들레엠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나와서 자신 뒤에 따라오는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심지어 비난과 욕설을 들어야 하겠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그 순간 이 베들레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룩기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엠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온 성읍이 떠들며 떠들며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에 이 말을 해석하면 미쳐 날뛴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다는 거예요 왜? 이건 어떨 때 미쳐 날뛰는 거냐면 기뻐서 뛸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올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오미를 너무 기쁘게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여자 벌받은 여자 고향 버리고 가더니 망해서 온 여자라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더니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서 왜 이제 왔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내 일처럼 아파하고 반가워해주며 사람들이 나오미를 끌어안고 낯선 외국 여자 며느리 룻을 끌어안고 같이 울며 부둥켜 안아주는 거예요 그 뒤에 외국인 룻이 며느리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에 말없이 조용히 그 젊은 룻의 등을 도닥거려줍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오미에게 남편 어디 갔냐 왜 죽었냐 왜 죽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의 과거를 시시콜콜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말없이 나오미와 젊은 룻을 안아줬어요 스스로 너무 염치가 없는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 아닌 괴로움의 존재로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나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울며 자신을 자책하는 나오미를 동네 사람들은 더 힘주어 안아주면서 아니야 나오미 정말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이때부터 나오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때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녀가 회복되고 그를 억누르던 그 어둠의 생각에서 이 나오미가 해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를 회복시킨 겁니까? 누가 처절한 기구한 운명에 이 여자를 다시 살도록 세워주는 겁니까?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겠지만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잘못된 과거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과거와 허물과 상처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녀의 행위를 다 용납하고 묻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었던 그의 이웃들 이 동네 사람들의 용납이 침묵이 나오미를 살리고 루스를 살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더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사람들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고 싶어하는 이 땅에 또 다른 나오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자신의 과거에 얽매어서 맨정신으로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시도 눈을 떠 있을 수 없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눈물 없이는 이 하루를 견딜 수 없어 눈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나오미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의 나오미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과거를 나는 너의 잘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네 과거, 네 인생이 어떻든 간에 내게로 오려고 마음먹는 순간 나는 너를 안아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교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나오미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괴롭고 아파하는 이 땅의 많은 나오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꿈의 교를 세워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지난 날 잘못된 자신의 삶으로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영혼들을 우린 더 먼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과거를 들춰내거나 그 아픈 상처를 후벼파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못된 깡패일 수도 있고 천하의 사기꾼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의 대표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마을 사람이 되어 그냥 그를 안아주고 그를 격려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이웃들 덕분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고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10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서 새롭게 시작한 나오미 나오미는 그렇다 치고 모합에서 살다가 남편 잃고 어머니만 따라서 이 낯선 이스라엘 땅에 어머니 고향 땅에 와서 살게 된 젊은 여인 루스는 어떨까요? 베들렘에 돌아온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며느리 루시 그릇 하나를 챙기더니 밖으로 나가요 어디 가냐고 시어머니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가서 양식이 될 만한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보리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때가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추수한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그 추수 때 그걸로 양식을 삶는 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들고 보리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외국인 여자 루스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시어머니만 믿고 낯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어본 적 없는 이 외국인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 왔지만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을 배척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이 젊은 여자에게 있겠죠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나가요 루키 2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막막하다는 얘기 그래서 동네 여자들을 따라서 눈치껏 그들이 가는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젊은 외국인 여자 루스에게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베들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여자예요 뭘 해요? 그 다음 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게 어떤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될 진리예요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겠지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향하여 그것이 어떤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낮아진 자리에 가서라도 그 일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 먹고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려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때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움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삶의 자리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못 견뎌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렇게 사느니 사람들로부터 떠나자 그렇게 살 바에는 안 살겠다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살던 삶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못 견뎌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러분 루시 뭘 합니까 내려가는 거에 한없이 남편을 잃고 젊은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낯선 땅에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루스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예요 지금보다 더 내려가고 더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려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치를 보며 다른 여자들 사이에 껴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잠시 후 그 밭에 주인인 듯한 사람이 밭을 보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예요 처음 보는 여자가 동네 여자들 사이에 껴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묻습니다 저기 처음 보는 여자는 누구냐 그러자 종이 대답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잔데 오늘 아침에 저렇게 나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이느냐 주인님 저 여자가 모압 여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은 외국인 모압 여자인 이 룻이 이스라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 모압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모압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모압 사람들을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난한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약길에서 모압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이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한테 대한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미움과 한이 있으니까 은근히 자기 주인에게 저 모압 여자인데 그냥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모압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말없이 종에게 대답을 안 하고 룻에게 걸어가요 그리고 그 낯선 이방 여자, 외국 여자 룻에게 모압스가 친절하게 고생 많으시네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우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면 내가 도와드릴 테니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혹시 당신을 이방여자라고 뭐라고 하거든 내가 허락했다고 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뜻밖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이방여자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물론 첫째는 인성이 좋은 남자예요 약한 자 사람들로부터 가장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남자가 최고입니다 번지를 해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품 이게 돼야 돼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나오미 가정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모합당에 가서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고 그 중에 이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책임지고 젊은 여자가 자기 갈 길 가지 않고 끝까지 이방당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그 지극정성한 효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다른 여자들은 일하다가 힘들면 좀 쉬기도 하는데 이 외국인 여자 룻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쉬지 않고 남들보다 몇 배로 이삭을 열심히 줍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 이런 걸 한눈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룻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룻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한테 특별한 호의를 베푸니까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나를 젊은 여자라고 혹시 탐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 보세요 룻기 2장 11절 12절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알려졌느니라 내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모합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루하여금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을 사람으로 집중해야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조건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 이하로 보거나 사람 이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냥 그가 모합 여자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집중해야 돼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일하면서도 쫓겨날까 봐 자기의 외국 외국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남자 이게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뜻밖의 따뜻한 남자의 호의 속에 불안감을 이기고 이 베들레엠에서 빠르게 정착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룻이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모합 여자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직 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보면서 저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고 좋은 하나님인가를 룻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니 둘은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훗날 이스라엘의 엄청난 결과를 낳았지요 룻기 4장 21절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니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훗날 이스라엘을 일으킬 다윗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여자와의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설고 불안했고 오갈 데 없는 이 룻이 어떻게 삶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더 나아가 버려진 이방여자 저주받은 이방여자가 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보아스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믿어주고 한 사람을 격려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바꾸는 인류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꿈의 교회는 과연 낯설고 두려운 영혼들에게 얼마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만약에 이 안산 땅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다가 방탕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 이 안산에 처음 와서 너무 낯설고 두려운데 누구에게 가면 될까? 그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꿈의 교회를 가봐 이런 소문이 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루트 낯설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 문턱을 넘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각오는 싶은데 낯설고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루트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저마다 다 문을 닫고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관심 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이 각박한 세상에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오늘도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루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루트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보아스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그 보아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아스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가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장 못나고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자 별볼일 없는 이방여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는 혈통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되십시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 될 영혼이 누구냐 나오미처럼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과거로 괴로워하는 영혼들 루처럼 이 환경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 그 상황에 놓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다른 나오미 또 다른 루트 그게 여러분 가족 안에도 그게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외면하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베들레 마을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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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